국내에서 29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 경남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조금씩 거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 감시 대상은 부산이 77명, 경남은 173명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부산 337명, 경남은 424명이며 아직까지 부산 경남에서 확진자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산 경남 일선 지자체에서도 전통시장과 외부 식당 이용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고 손님 맞이해 나서고 있습니다. 극장가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면서 재개봉하자 관람객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미 4관왕 한 거 보고 어떤 영화인지 정말 궁금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친구들을 함께 관람하러 왔습니다. 나들이 깊이로 줄어들었던 주말 교통량 역시 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어제 부산 경남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량은 17만 4천여 대로 지난주 토요일보다 5천 대 정도 증가했습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부산시는 중국인 유학생 지원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경남도는 중국 시장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